안녕하세요. 다육엔 코그림입니다. 오늘은 양평대성다육에서 예쁜 다육이들하고 창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창들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더라구요. 저는 어머 얘가 이러내야 할 정도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창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상 돌려서 뒤쪽에 가셔서 창들을 구경하셔도 좋구요.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서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미리 창들이 뒤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창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뒤쪽에서 창들을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구요. 대성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구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는 택배사에서 택배 물량을 받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는 추석 지난 다음에 택배를 보내드리는 걸로 하구요. 먼저 찜하셨다가 일주일 동안 농장에서 예쁘게 물 들여서 추석 지나서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또 나오셔서 예쁜 아이들 품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구요. 이번에 이렇게 연봉금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 있답니다. 아무래도 농장에서 처음 나올 때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나와서 한참 있다가 예쁘게 물든 아이들도 있는데요. 연봉금은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집시금이나 연봉금이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나오는데 연봉금이 이렇게 2두짜리는 가격이 6만원으로 나왔어요. 연봉금은 원래 조금 몸값이 하더라구요. 이렇게 3두는 가격이 8만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 연봉 매니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연봉금인데요. 작년에는 3두로 해서 목대까지 있는 아이들이 가격이 10만원 했는데 이것도 진짜 없어서 뭘 팔 정도로 찜이 빠른 찜이 되더라구요. 근데 이 아이들은 외두는 가격이 4만원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4만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두는 4만원 하고요. 이두는 6만원 하고요. 삼두는 8만원으로 되어져 있네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 있네요. 묵은둥이 연봉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아래측에 자구도 있고 목지라가 되어서 이렇게 멋진 포스를 가진 노제트로 이렇게 성장을 하네요. 연봉금이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연봉금이 이렇게 묵은둥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구요. 연봉금 분갈이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봉금이나 연봉은 목대가 쭉 올라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너무 농화분에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너무 길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낮은 아분에 분갈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분갈이 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연봉금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옆에 보면은 수연금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수연이나 수연금도 색감이 물들면 빨갛고 정말 예쁜데요. 집시금은 가격이 8,000원 하고요. 집시금도 핑크색으로 물들면 참 예쁜 아이죠. 차밍 블루 철화인데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죠. 철화가. 동글동글하게. 철화 엮이는 모습은 조금씩은 다른데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고요. 닥터 버터 필드금이라는 아인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격은 2만 5,000원 하고요. 얜 또 노제트가 따글따글하게 조그맣게 굳혀질 건데요. 이 아이도 완전 연핑크색으로도 예쁘게 전체적으로 다 물드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살짝 물들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큰 군생이고요. 테렌 올리브라는 철화인데요. 가격은 3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많이 물고파해요. 여름 지나고 살균 살충제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는 물 주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예요. 이번에는 실버스타 철화인데요. 실버스타 철화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가격은 1만원 하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네요. 핑크 스팟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예쁘죠. 요즘 여기저기서 다 물 들어가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끝 라인 쪽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참 예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물론 외두도 나오는데 이 아이는 삼두로 되어져 있어서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치와와 금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조금 큰 아이예요. 치와와가 이렇게 큰 아이도 있어요. 노제트가 아예 이렇게 크게 재배돼서 나온 아이거든요. 어느 정도 노제트는 굳혀지면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는 이게 풀분위장에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치와와 이 정도 금. 치와와 금인데요. 금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실루엣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삼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3,000원이고요. 예쁘게 끝 라인 쪽에 물들어 가는데 또 끝 라인 쪽으로 물들어 가는 아이가 또 있네요. 러블리 베어예요. 러블리 베어도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도 물들면 전체적으로 정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군생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레드 벨벳인데요. 레드 벨벳이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레드 벨벳을 굳혀서 물들이면 가운데가 빨갛게 트럼소처럼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상에는 또 핑크색으로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쁘게 물든 아이들을 많이 못 봤는데 이미지 사진 보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환경만 좋으면 굳히면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핑크 샴페인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지요. 핑크 샴페인도 말 그대로 핑크색으로 물론 진한 색감으로 물들어가겠지만 샴페인 종류도 정말 많은데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핑크 샴페인이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크기도 이 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약간 작은 붉은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격은 이런 아이들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12,000원 하고요. 요즘은 파랑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5,000원에 그대로 판매를 하네요. 파랑새는 제일 이렇게 치마가 입는 아이들도 있죠. 여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치마가 살짝 입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적심을 해서 자구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치마가 안 입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는 여기에서 여름을 지났는데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리 들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번에는 스타 마크인데요. 가격은 만원 하네요. 스타 마크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는 스타 마크 이미지 찾아보면요. 이렇게 자구도 나오는데요. 이미지 찾아보면은 정말 지금 이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똥글똥글하게 노제트도 굳혀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또 굳혀보면은 굳혀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환협홍나우이는 가격이 2만원 하네요. 이 아이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네요. 나우이도 있고 홍나우이도 있고 환협도 있고 환협이기 때문에 입장이 더 넓으면서 더 멋진 포스를 할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북둥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데요. 북둥이가 되면서 입장이 촘촘해지면서 아주 멋진 포스를 가질 것 같아요. 시타주라는 아인데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노제트는 그렇게 작은 아이는 아니거든요. 손톱 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예요. 이런 노제트를 닮은 아이들이 참 많지요. 너무 예쁘죠.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쁜 아이고요. 베개는 다 아시죠?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가격은 2만원 해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큰 사이즈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마디바는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새로 또 입구가 되었는데요. 외두는 더 크네요. 가격은 1만원이랍니다. 마디바는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재배가 많이 되고 키우기도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묵은둥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프릴이 잡혀져 있어요.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2만 5천원 하고요. 작은 아이들 키워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페리도트는 정말 인기가 좋은데요. 페리도트도 이제 다 나가고 4만 4천원짜리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있는데요. 수영이 이런 아이들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2만 5천원, 1만 2천원짜리 아무래도 페리도트는 항상 보면은 풍성한 아이들,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 먼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남아있고요. 블러드퀸이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6만 5천원 하네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블러드퀸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입장은 조금 길쭉한 모습. 안쪽으로 보면 너무 귀엽게 생겼죠. 색감이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더 예쁜 모습인 것 같아요. 레드타우루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레드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젤리언니지는 제가 계절별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또 성장을 했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서 안쪽에 젤리로 바뀌겠죠. 젤리처럼 그런 투명한 그런 느낌으로 빨갛게 물이 들 거랍니다. 가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사계절을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이런 모습 또 변화되는 모습 이런 모습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블러드 마리아도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죠. 가격은 많은 해요. 블러드 마리아는 전체적으로 만원으로 거의 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나 저기나 거의 만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요. 허니핑크라는 아이가 있네요. 가격은 2만 5천원인데요. 노제트는 이 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허니핑크도 이제 조금은 더 무거지면서 달궈지면서 조금은 짧아지겠지만 그렇게 노제트가 작은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타우루스는 더 빨간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타우루스 이렇게 가격은 크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있네요. 가격은 2만 6천원 하고요. 창인 눈쪽에 이렇게 쭉 보면은 노랗고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고요. 또 하나하나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또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몸값 있는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긴 입적성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예쁘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우 너무 예뻐요. 이거는 골드라벨 철화인데요. 가격은 9만원 하고요. 이 아이는 환협 셀브로예요. 너무 멋진 포스로 변하고 있는데요. 몸값은 거에요. 가격은 20만원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환협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두두 가격은 20만원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 판도라 금이네요. 가격은 20만원이에요. 판도라 금도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아우 멋있죠? 판도라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다육이 찍는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아우 멋있어. 너무 예뻐. 이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항상 보는 아이들이지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또 착한 가격에 아이스 에이지도 예쁘게 물들었죠? 가격은 5천원이에요. 많이 굳혀져서 똥글똥글해요. 이렇게 더 굳혀지면 이 아이는 가격이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굳혀지면 노란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네요. 첼로도 요즘 작은 아이들 많이 나와요. 이렇게 묵은둥이 되면 가격은 6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포스로 자란답니다. 요즘 샵에 또 많이 나오죠? 달샵에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격은 2만원인데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는 또 노렐라이의 아이예요. 노렐라이는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언뜻 보면 제 스타, 제이드 스타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지나 보면은 어떤 색감하고 어떤 포스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요. 몸값은 거하죠? 엄청 입장도 넓으면서 멋진 아이고요. 이 아이는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호피젤리금이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격은 25만원 하고요. 아직은 뚜렷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너무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샤벳이 조금 전에 2만원짜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샤벳도 묵어지면은 이런 색감으로 이런 느낌으로 또 묵은둥이가 되네요.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요. 너무 예쁜 색감으로 물 들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전에 또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색감으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색감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고 아 이래서 몸값이 있는 아이들은 또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이 아이도 지금은 퍼스픽인데요. 가격은 2만원 하거든요. 이 아이도 나중에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궁금하길 미리 궁금하네요. 이 아이도 지금 끝라인 쪽으로 빨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굳혀지면 입장도 짧아지면서 아주 빨갛게 물들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 빨감이 있어요. 처음에 소개했던 아이들도 지금은 묵은둥이가 되어가면서 굳혀지면서 색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마이웨이도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나중에 묵어지고 굳혀지면은 또 어떤 색감으로 물이 들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라임포스는 가격이 6만원 하네요. 우리같이 항들이나 뭐 보면은 포스 정말 멋지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포스라는 이름을 아예 달고 나왔어요. 그만큼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겠지요. 너무 멋진 지금도 멋진 포스예요. 그리고 이 아이 파도라는 아이를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파도가 이렇게 색감이 뒤쪽으로 이렇게 예뻐지게 물이 들었어요. 지금 너무 물고파서 등뼈가 다 나올 정도로 되고요. 이 아이는 박그린인데요. 박그린은 원래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이 아이 이렇게 등뼈가 다 나올 정도로 지금 물고파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또 물주면 통통해지면서 살짝 물이 빠지면서 곤방 또 색감을 입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파도가 이런 모습인데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완전히 또 빨갛게 물드는 아이로 변하네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너무 멋진 유아 독준을 한번 볼게요. 유아 독준도 이렇게 색감이 물들어가면서 이렇게 멋진 포스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은 30만원 해요. 프랭크 슈퍼클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프랭크 자체만 해도 색감이 예쁜데 또 슈퍼클론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더 예쁜 모습을 할 것 같아요. 포트마다 조금씩 살펴보니까 다른데요. 입장이 끈 쪽으로 이렇게 더 통통한 아이들이 있고요. 입장 옆에서 보면 이렇게 통통하죠. 끝부분이 더 통통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이드 스타가 이렇게 착한 아이가 나왔네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작은 아이지만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제이드 스타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조금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네요.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제이드 스타가 몸값이 있어서 구입을 못하셨다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부터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온피그라는 아이도 있는데요. 몸값은 10만원 하네요. 거하죠. 색감은 정말 예뻐요. 언뜻 보면 또 가이아도 닮은 듯 이런 느낌도 되는데요. 이렇게 입장 보이니까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랍니다.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너무 예쁜 모습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너무 예쁜 모습을 가진 네온피그라는 아이 가격 10만원 하고요.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아메티스트하고 아메스트로하고 이렇게 바꿔서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메스트로는 이런 모습이고 아메티스트는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별모양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아메티스트도 말할 때 아메스트로도 한 번씩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확실히 옆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다르죠. 아메티스트하고 아메스트로하고 이렇게 다르답니다. 아담이라는 아이 소개할 때 정말 초록초록 했었거든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끝나인 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입장도 더 통통해지면서 정말 예쁜 색감으로 변했죠. 이 아이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인데요. 가격은 3만원 한답니다.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주피터도 누구나 명품인 거 다 아시죠? 주피터가 색감이 물들면서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가격은 12만원 하네요. 이 아이들은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콜라보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2만 5천원 한답니다. 콜라보도 지금 보니까 너무 통통하네요. 이런 아이들 이름이 콜라보라서 어떤 거하고 콜라보가 되었을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멋진 모습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네드스타 인데요. 네드스타도 이렇게 언뜻 보면은 재생 느낌이지만은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드스타는 가격이 2만 5천원 하는데요. 이 아이도 굳혀지면 참 예쁠 것 같다는 미리 그런 느낌이 드네요. 먼디가 이렇게 색감이 예뻐졌답니다.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죠? 원래 먼디가 물들면 정말 빨간색으로 예쁜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소담스럽게 있는데 이게 철화인지 철화가 풀린 건지 먼디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린지 하나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이제 더 물들면 빨가지겠죠? 노또 금인데요. 노또 금이 금으로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진짜 노또 맞은 것 같죠? 레드티아라는 몸값이 거한 아이인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25만원 하네요. 노라클른도 이렇게 멋지답니다. 너무 멋지죠? 하엽은 많이 졌죠? 여름 지나면서 하엽은 많이 졌는데 정말 멋있죠? 노라클른도 명품이기 때문에 몸값이 거하기 때문에 노라클른도 A타입, B타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착한 가격에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모습이랍니다. 여름에 물을 못 먹어서 정말 하엽은 많이 졌는데 너무 멋진 모습이죠. 너무 멋있어요. 이런 아이들 또 보기도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답니다. 정말 고급스럽죠? 이렇게 해서 오늘 대성 다육에서 장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색감이 막 물들어가면서 여름에 초록색이고 힘들어 모습 좀 칙칙한 모습 이런 모습 보다가 이렇게 물들어가는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약간은 오버한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